횡성과 원주는 생활권이 같다 보니 공군비행장 소음 문제나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 등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횡성군과 원주시는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하늘을 수놓은 정교하고 화려한 고개비행. 공군 제8전투비행단 블랙이글스입니다. 문제는 소음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행단은 행정구역상 원주에 있지만 비행지역과 소음 피해는 원주와 횡성 지역 주민이 두루 겪고 있습니다. 횡성군과 원주시는 공동 대응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고 군 측에 압박의 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원주 자양리 치수장의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횡성 지역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문제도 원주공항의 기능 강화와 국제공항 격상 문제도 두 시군이 함께 풀어야 할 공동 현안입니다. 횡성군과 원주시는 지난 6월 상생발전협의회를 출범했고 사안별로 공동 추진단을 꾸리는 등 주민 수건 해결에 위해 시군 간 벽을 허무고 있습니다. 횡성군과 원주시는 협의의 회의를 분기별로 정리화하고 실무협의를 수시로 개최해 상생효과를 거둔다는 방침입니다.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